19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코스비 쇼로 큰 사랑을 받은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빌 코스비의 석방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한때 미국의 아버지로 불렸던 빌 코스비의 사건을 되살리기 위한 장기간 노력 끝에 검찰 측이 연방대법원에 뒤집힌 유죄 판결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빌 코스비는 미투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 펜실베니아주 템플 대학에서 여자 농구단 코치로 일하던 안드레아 콘스탄드가 코스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성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여성들에게 약을 먹인 후 유린했다는 증언이 이어졌고 이후 여러 명의 여성들로부터도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수십 년간 50명 이상의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빌 코스비는 마약 및 성추행과 관련된 폭행 혐의로 2018년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3년에서 최장 10년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은 사법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폭행 유죄 판결을 뒤집었고 코스비는 지난 6월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캘리포니아주를 찾는 관광객이 참으로 많은데요. 캘리포니아에서 올해 2022년 들어서 렌트카와 관련한 법이 만들어져 비용 증가에 대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먼저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운전자 외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 최고 2배까지 렌트카 업체들이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 형제자매, 자녀 등 가족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렌트카 업체들이 1명당 13달러 50센트 정도 수준으로 운전자가 1명씩 더해질 때마다 요금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렌트카 측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이 운전하게 되면 추가 운전자 비용의 2배까지 렌트카 업체가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돌 사고 시 웨이버 비용 상환선도 현재의 11달러에서 차종에 따라 17달러에서 25달러에 달해 주의가 요망됩니다. 멕시코 일부 리그 경기에서 홈팀과 원정팀 팬들이 난투극을 벌여 경기가 중단되고 2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 중 2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어제 축구 경기는 관중석 곳곳에서 몇몇 사람이 상대 팀 팬의 옷을 찢으며 싸움이 벌어지면서 경기 62분쯤 경기마저 중단됐습니다. 공개된 충격적인 영상을 보면 폭력에 휘말린 몇몇 열성 팬들은 피투성이가 되거나 옷이 찢겨져 나체 상태로 그라운드에 누워있는데 발차기와 주먹질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관중석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는 필드로 이어졌고 흥분한 팬들이 의자나 쇠막대기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한 팬은 상대 팀 골문에 네트를 칼로 찢었고 다른 팬들은 벤츠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현재 축구팬들은 이번 폭력 사태에 혐오감을 드러냈으며 일각에서는 멕시코에게 2022 카타르 월드컵 출전 자격을 주지 말자 2026년 월드컵 주체도 안 된다는 목소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러시아 시장에서 발을 빼는 글로벌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억 명이 이용하고 있는 중국의 동영상 소셜미디어 틱톡도 성명을 내고 러시아에서의 모든 라이브 스트리밍과 신규 콘텐츠 업로드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수백만 명이 전쟁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틱톡에 의존하고 있으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영상도 많아 러시아 침공에 관한 가짜 뉴스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도 이날 러시아 영업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카드 결제 업체들의 러시아 보이콧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자나 메스터 카드에 이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멕스도 성명을 내고 해외 발급 아멕스 카드를 앞으로 러시아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발급된 아멕스 카드의 국외 사용도 금지됩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친환경 에너지 수소주택이 대세를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남가주 게스컴퍼니가 다우니 지역에 수소주택을 짓는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조립식 모듈 수소주택엔 태양에너지를 수소로 변환하는 전해조와 전기 공급을 위한 연료전지가 내장되며 수소에너지는 천연가스와 20% 혼합돼 가정에서 필요한 전력을 공급합니다. 태양관 패널에서 전력을 끌어오고 필요한 초과 에너지를 수소로 변환해 1년 365일 안정적이고 깨끗한 청정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미래형 주택 모델입니다. 이와 관련해 남가주 게스컴퍼니 측은 앞으로 수소형 주택은 탄소제로 목표에 부합하는 미래 전력 공급 방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합니다.